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채용이 발견됐습니다. 수년 전 공채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했던 사람이 그래서 면접조차 보지 않았던 사람이 뒤늦게 추가 합격을 했고 내부에서도 부정채용 의혹이 일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네요.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사무처 직원 5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시 9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에는 3배수인 16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애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 최종 면접 명단에 없던 인물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수상한 채용 과정은 합격자 한 명이 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직원 B씨가 퇴사하자 선발 방식을 수정한 겁니다. 2차 최종 면접에 올랐던 후보자들과 1차 서류 전형 채점표는 무시했습니다. 서류 전형 탈락자 중에서 충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선발 방식이 바뀐 공고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면접까지 본 사람들은 추가 채용 사실을 몰랐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 당시 인사 담당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